안녕하세요 사탕처럼 달콤한 자동차 유튜버 캐니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새로운 미니카를 한번 출고기 영상을 찍어볼까 할건데 오늘 출고하는 미니카는 저번에 다치챌린저 SRT 데몬의 한 단계 아랫모델이 다치챌린저 SRT 헬켓이라는 모델입니다 일단 제가 예전에 다치챌린저 SRT 데몬 미니카를 한번 출고기 했었는데요 일단 그 다치챌린저 SRT 데몬과 다치챌린저 SRT 헬켓의 차이는 마력에서도 차이가 느껴집니다 일단 그 다치챌린저 SRT 데몬 같은 경우는 800마력 빼고 일단 그 다치챌린저 SRT 헬켓은 700마력대라는 차이가 있어요 일단 그 두 차의 성능 차이는 100마력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뭐 디자인이나 뭐 전체적인 부분에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차를 한번 로케이션 파티 때 실차로 탑승후기 리뷰를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상당히 인상 깊었던 스포츠카 중 하나였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다치챌린저 SRT 헬켓을 한번 실차로 한번 타보고 리뷰했던 적이 있었던 문터랑 저에게 상당히 많은 인상을 주었던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다치챌린저 SRT 헬켓을 타면서 느꼈는데 상당히 스포츠카 측은 편안했어요 이 시트 포지션 자체가 스포츠카 측은 상당히 편안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평가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다치챌린저 SRT 헬켓 바로 한번 간단하게 성능을 얘기해 드렸으니까 한번 이젠 본격적으로 한번 이 차의 전면부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다치챌린저 SRT 헬켓 솔직히 전면부는 솔직히 데모라고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 데모니나 헬켓이나 크게 비슷하거든요 좀 전면부의 디자인은 솔직히 좀 비슷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 다치챌린저 SRT 데모는 측면부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휀다가 되게 컸는데 이 헬켓은 그렇게 휀다가 크지 않다는 것도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듭니다만 하지만 솔직히 전면부만 봤을 때는 크게 차이점이 없어요 근데 전면부에서도 엔지노 후드가 다릅니다 일단 엔지노 후드에 에어덕트가 달라요 왜냐? 다치챌린저 SRT 데모는 에어덕트가 상당히 큰데 이 다치챌린저 SRT 헬켓 같은 경우는 에어덕트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에선 조금이나마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 다치챌린저 SRT 데모와 헬켓 같은 차이는 에어덕트에서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는 이 다치챌린저 SRT 헬켓 바로 한 번 측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다치챌린저 SRT 헬켓 한 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측면부에도 상당히 이러한 데칼편이 상당히 잘 되었어요 측면부에 데칼이나 뭐 그리고 타이어 레터링이 상당히 이 머슬카만의 매력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솔직히 데몬하고 차이점을 느껴보자면 펜다에서도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다치챌린저 SRT 데모는 펜다가 상당히 큰데 이 다치챌린저 SRT 헬켓은 그렇게 펜다가 크지 않다는 것도 약간의 더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타이어 레터링이나 그리고 데칼 프린팅도 상당히 깔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저는 이 타이어 레터링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다치챌린저 SRT 헬켓의 매력을 더해주는 이 타이어 로고 레터링은 정말로 저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렇게 타이어 레터링이 왠지 머슬카만의 그런 감성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전면부에 아까 설명 못 드렸던 게 미니카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디테일해 보이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이드 의미로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좀 더 전면부의 퀄리티도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도 무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리어 바츠로 구현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후면부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젠 다치챌린저 SRT 헬켓은 후면부를 보시면 솔직히 후면부는 똑같아요 대몬이나 헬켓이나 후면부의 디자인은 크게 변하게 없습니다 솔직히 측면부의 휀다 크기를 제외하고 엔진룸 후드 쪽에 에어덕트나 측면부의 휀다를 제외하고는 솔직히 큰 변화를 안 줬어요 왜냐? 거의 비슷해요 솔직히 거의 비슷하다고 말할 수 없는 디자인이에요 왜냐? 솔직히 헬켓이나 데몬이나 크게 디자인적인 변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네요 그래도 헤일램프 도색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역시 마조리답게 이루어진 테일램프 마감 처리는 정말로 잘해놨고요 그리고 약간의 스포츠카답게 이루어진 엣지 스포일러 표현까지도 상당히 인상깊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900이랑 차에 걸맞게 듀얼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 쪽으로 보시면 약간의 썬루프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모델의 전면보로 온 이유는 바로 도어 열린 기믹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조리 미니카의 가장 큰 메리트, 도어 열린 기믹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한번 과연 이 미니카의 내부 디테일은 어떨지 한번 내부를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치챌린저 SRT 헬켓 내부로 보시면요 역시 마조리 미니카의 매력을 잘 살려주는 내부입니다 역시 저가형 미니카에서는 이만한 내부 퀄리티는 마조리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제가 느끼는 건데 마조리의 내부 디테일은 가히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디테일입니다 특히 이 스티어링 표현과 이 스포츠 버켓 시트 그리고 실처럼 비슷한 이러한 실내 인테리어까지도 상당히 훌륭한 디테일을 자랑하는데요 그래도 역시 스포츠 쿠페에 걸맞는 버켓 시트도 상당히 인상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차를 실제로 타봐서 아는데 진짜 내부 디테일도 실차랑 거의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디테일이에요 제가 이 다치챌린저 SRT 헬켓을 실제로 타보면서 느꼈을 때 진짜 다이캐스랑 실차랑 거의 비슷하게 잘 표현을 해줬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번 조수석 쪽을 보시면요 조수석 쪽에서 보시면 이런 실내 디테일이 정말 훌륭한데요 역시 저가형 미니카 중에서 내부 디테일을 가장 훌륭하게 잘 뽑아내는 건 역시 마조렛 뿐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다치챌린저 SRT 헬켓에 대해 한번 토탈평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다치챌린저 SRT 헬켓은 정말 흥잡을 적 없는 디테일을 가진 미니카에요 역시 괜히 마조렛의 매력을 잘 뽑아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치챌린저 SRT 헬켓도 이 마조렛만의 감성과 정말 매력을 잘 살려줬다고 생각이 들 정도의 디테일을 보여주는 만큼 한번 토탈평가로 바로 시작해보자면 전면부 헤드램프도 무려 역시 미니카지만 그래도 고퀄리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클리어 파츠 표현과 그리고 범퍼 디테일 범퍼 디테일 그리고 엔진은 후드 에어덕터 표현이나 그리고요 사이드미너 표현 등 전체적으로 전면부에도 훌륭한 디테일 표현과 그리고 측면부에 타이어 로고 레터링과 그리고 데칼 상당히 인상있게 표현이 되어있는 타이어 로고 레터링과 데칼과의 밸런스도 상당히 잘 맞아떨어지고 특히 라인 표현도 상당히 훌륭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에 리얼 앰플 도색과 그리고 스포츠 쿠페에 걸맞는 이러한 엣지 스포일러와 그리고 고백이량 차이는 강조하는 이 듀얼 버플러까지도 상당히 고퀄리티하게 잘 구현을 해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를 한번 보시면요 와 진짜 역시 미니 마조렛은 내부 디테일이 최고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역시 마조렛다운 이 내부컬은 정말로 매력적이에요 역시 마조렛의 매력을 잘 살려주는 이 내부 디테일 진짜 거의 실차랑 똑같다고 해도 될 정도로 여기 훌륭한 내부 퀄리티를 자랑하는 미니카는 거의 묶은 것 같습니다 마조렛 말고는 솔직히 못 봤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이러한 내부 디테일은 정말로 흠잡을도 없고요 물론 조수석 방향 쪽에도 이런 실내 디테일은 진짜 훌륭하게 잘 구현을 해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이 다치챌린저 SRT 헬캣 다이케스트 출고기 영상이어서 마무리를 찍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다이케스트 리뷰와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